아 그래요? 단돈방 들어오셔요? 그럼 말씀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거주하시는거에요? 아 한 번은 하신거에요 그냥? 아 여기에 그러면 직장에 계신거에요? 저희도 소지에 사시는데 저희 집앞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데 아쉽니까 아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요 아 불 되네요 날씨도 불은 닿았던거네요 어후 아까는 엄청 떨리던데 지금은 이제 편하네 흐흐흫 아 요번에 믹스 처음 하신거에요? 여기서 겟주신거 아니에요? 네 보통 피켓먹은거는 한국에서 경발했을때 하신거에요 아 아 오래 하셨네 흐흐흫 저는 동태는 원래 미국에 미국에서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레벨을 하셨다던데 흐흐흐흫 어흑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냐니 다시 도와야겠는데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잘하냐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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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와 역시 이분도 아직 못 잡으셔가지고 어 잡았네 들어오자마자 어 수고하셨습니다 몇이 좋은거지 이거 오 아 아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 오 미치 야 미치 미치 제 것보다 높은거 같은데 몇이 높은거지 음? 어 뭐야 자 황라 자 엑셀렘 뭐야 이게 10 몇이 예 잘 혹시 cp 어떻게 되세요? 2200 2200이요? cp 높으세요? 어? 축하드려요? 하하하하하 제일 높으신데요? 오 잡으셨어요? 저 아직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, 이제 많이 아 그래요? 몇 시에요? 아 혹시 공인 스타일 수 있습니까요? 근데 Miu-T는 제가 갯세가 75거든요 근데 그 CP가 엄청 낮았어요 근데 그게 30레벨이 AV후딘 100% 그 40레벨보다 세 그니까 어 잡았네 저도 아 다행이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도감 등록 축하드립니다 저기가 잘 써요 아 이거 든든한데 이거 그쵸 HP가 눈에 띄네 미츠 그쵸 공이 띄어야 좋죠 미츠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잡자 올 엑스런트로 해서 잡았죠 옛날이랑 다르게 이렇게 해서 대리로 대리 루비 앤 루비 앤 루비 앤 에밀리 님 미츠 잡았습니다 잡았죠 아멘 용 앤